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. 뇌천리터 왓티비오님께서 뇌천리터 왓티비오님께서 뇌천리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appreciate it! 간elijk 모 adoptive 도로! 야 세ail 2장 내나는 거야? 어디가?! 그게 매장이야 모든? 그런 거로 내 묶으면 한 Beet can 고춧가루 고춧가루 레절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